제58회 강원도민체전이 6월 3일 개막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행사가 함께 열립니다. 강릉시는 개막식 당일인 6월 3일 오후 5시 식전행사에 이어 6시부터 시작되는 강원도민체전 개회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식과 축하공연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. 또 밤 9시 30분부터 20분간 강릉올림픽파크 일대에서는 드론 라이트쇼도 이어질 예정입니다. 이번 강원도민체전은 6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며 41개 종목에서 1만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.